네, 전광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목사님 모시면서 영상을 짧게 틀어드렸는데 저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북한이 이제 마지막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휴전협정하는 날, 그러니까 53년 7월 27일. 7월 27일 날 이번에는 민노총이 주도가 되는 게 아니고 개딸이 뭔 뜻입니까? 개딸이라는 말. 나는 뜻을 잘 모르겠어요. 욕인 것 같기도 하고. 욕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개혁의 딸을 줄여서 개딸이라고 불러달라고 자기들이 그랬어요. 난 그 말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그런데 아마 그분들이 주도가 돼서 평택에 있는 미군부대 전체를 인간띠 이끼로 전체를. 그래요? 18km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2만 5천 명의 동원형을 내린 상태. 그래서 그걸 볼 때 사실 저희들은 예측하기를 주한미군을 쫓아내고는 이제 행동이 불가능하다. 미군이 나갈 리도 없고. 또 그렇게 하니까 미군이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내전을 일으켜서 끝장내려고 하는 그 계획. 다시 말해서 광주 사태를 확대하려고 방화문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파를 하고 그런 찰나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 장관을 하셨던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이 그 책이 쓴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마지막 전쟁이라고. 넥스트 워라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한반도에서 일어난다. 하고 마침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를 그대로 옆에서 보면서 쓰는 것처럼 책을 썼더라고요. 500페이지인데. 그중에서 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내용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봄처럼 좌파 우파가 광화문에서 극렬하게 대항을 할 때에 그때 북한에서 내려온 한국의 경찰복을 입은 위장간첩이 광화문 빌딩에 올라가서 태극기 부대를 총을 쏘는 게 아니고 촛불 시위. 자기 편. 촛불 시위를 향하여 사격을 한다는 거죠. 이걸 참 미국 사람들 대단해요. 30년 전에 벌써 예견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한 2, 30명 죽겠죠. 죽으면 그 촛불 시위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경찰하고 맞붙어서 총을 뺏고 또 광주 사태처럼 파출소를 넣었다고 해서 내전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때의 이제 북한이 시기가 되면 이제 땀침을 한다. 그 계획의 그 책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처음에 그 영상을 우리가 이제 뿌릴 때 아 그건 너무 과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국무장관한 폼페이오 장관이요. 그분이 조선일보 주체로 와서 정치 포럼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나. 다음은 한국이다. 그 사람은 웨스트포인트에서 1등으로 졸업을 했고 그래서 복무 기간 의무를 마치고 대위로서 하바드 대학에 들어가서 또 수석으로 졸업했더라고요. 그리고 CIA 국장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내가 여러모로 또 알아보니까 먼저번에 제가 미국 갔을 때 저를 돕고 있는 미국의 로폼이 폼페이를 만나보지 않겠냐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쉽게 그거 다 지나간 사람인데 뭐가 만나냐. 현역 상원의원들을 만나겠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나간 사람이 아니더라고. 아니죠. 차기 대권 주자적인 사람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세계 정보의 일이라고 해요. 또 미국에 있는 여러 사람한테 내가 알아보니까 그분이 정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보의 일이라는 사람이 조선일보 주체로 와서 다음 전쟁은 한국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보니까 이제 진지를 광화문에서 평택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군 부대를 진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진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뭔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고라도 터지면 이제 미군한테 덮어씌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광주 사태 이상으로. 그런데 저쪽의 애들은 죽는 걸 쉽게 생각한다고요. 화염병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도 누가 하나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아마 저쪽은 죽는 후보생들이 난 몇백 명 된다고 생각해요. 저쪽은. 참 그 이념이 그렇게 무서운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막으려고 우리는 10만 명의 동원형을 내려놨습니다. 그렇습니까? 27일 날. 그러니까 경찰하고 계딸들하고 접촉을 못하게 하도록. 그 사이에 우리는 저쪽은 인간띠라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벽을 쌓으려고. 경찰하고 그쪽의 자파 애들하고 부딪히면요. 반드시 사고 나거든요. 그리고 또 미군 부대는 평택에 있지만 사실 그건 우리가 빌려줬기 때문에 거기는 한국의 헌법이 통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법이 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은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뉴스 통해서 봐도 경찰들이 포리스 라인을 딱 쳐놓고 넘지 마. 넘으면 바로 총사격하거든. 미국의 법은. 그러면 만약에 우리 여기 자파 애들이 미군부대 진입을 시도할 때 그 시도도 저희들이 가상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니까 이태원식으로 하지 않겠느냐.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은 들어간 의지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뒤에서 민단 말이에요. 밀면 어쩔 수가 없죠. 밀어. 밀어 하잖아요. 이태원 사건 때도 보면 음성을 들어보면 뒤에서 밀어 밀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군들이. 그런 식으로 진입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도 지형 정찰을 다 해보니까 다른 데서는 진입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담들이 다 쓰였어요. 평택 미군군죠. 문. 동서남북에 있는 문. 문으로만 진입하게 돼 있어요. 문으로 진입하면 미군의 헌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총 쏘죠. 미국은. 거기에 미국의 법이 존재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걔들이 마지막 작업을 완성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근대사를 쭉 훑어보니까 해방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남한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80년 동안에 북한이 갑에 위치해서 지들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6년 10월 폭동 대구 폭동부터 시작해서 영천 폭동 그다음에 또 2, 7폭동 전라도로 넘어왔어요. 제주도 4, 3 사건 그다음에 또 여수 반란 사건 나는 이것을 연장선에서 이어서 보는 겁니다. 광주 사태도. 우리 목사님 나오시자마자 이게 버퍼가 막 생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바로 다시 다 들어오셨네요. 그래요? 목사님 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런데 지금 평택으로 종북 주사파들이 2만 5천 명 정도가 평택을 지지를 둘러싸는 인간지를 잊겠다고 7월 27일 7월 27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그날 자기들이 이긴 날이라고 선전하고 있어요. 북한은 대대적 행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호응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경찰이 이제 막아 서겠지만 경찰과 종북 주사파 시위대 간의 직접 충돌 과정에서도 불상사가 우려되고 또 그게 뚫릴 경우에는 미군기지를 경비하는 미군들은 그런 면에서는 미국법에 따라서 나름의 매뉴얼이 있으니까 행동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정말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일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10만 명이 모여서 저 종북 주사파들의 시위대와 미군기지 사이를 우리가 막아 서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벽이 되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우리 집회 신고 다 해놨어요. 그래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모이자고 그러면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10만 명 모이자고 그러면 10만 명이 모이잖아요. 저것들이 워낙 압도적으로 우리 자유파의 벽이 딱 들었으면 저것들 완전 꼬리 내릴 것 같은데요. 꼬리 내리면 참 다행인데 제가 볼 때 쟤들이 치수하고 치수하지 않는 권리가 저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민노총이나 정교조나 개딸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북한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북한도 이제는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평택 미군기지를 목표로 한 것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 외에 미군기지 그러니까 미군이 훈련 중에 우리 여학생이 두 명이 탱크에 사고를 당했잖아요. 요순위 요순위 그거 가지고서도 막 촛불 들고 나와서 사실은 광우병 이전에 그 촛불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선판이었는데 워낙 그 촛불이 막 거세고 반미 감정이 막 휩쓸고 가니까 당시에 우리 쪽에 이해창 총후보도 거기 가갖고서 고개 숙이고 막 그랬거든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게 선거의 주도권을 뺏겨버렸어요. 아픈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런 사태를 김정은이가 지금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순위 효순위 사건도 제가 땡크부대 출신이잖아요. 제가 소리 안 들려요. 안에서는 안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전차장 했는데 제일 위에 헬멧 쓰고 이게 망흥유 쓰고 있는 멋진 사람 그거요. 헤드폰 마이크 가지고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이랬다 조종수가 못 알아듣고 시끄러워서 그래서 나는 긴 짝대기를 한 개 만들어서 조종수 오른쪽을 때리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때리면 왼쪽으로 가라. 우리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워낙 탱크 소음이 크니까. 보통 큰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미군 사령관이 사과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때 했어요. 그리고 부시 대통령도 사과했잖아요. 세계 역사에서 이런 미군이 일어난 사고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한 저건 한국밖에 없잖아요. 한국의 그런 쪽에서는 기록이 많아요. 기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군사작전 중에 있었던 일인데도 그렇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종북주사파들이 그 사과받고 그냥 멈춘 게 아니고 끝까지 갔죠. 그게 계속 결국 탄핵까지 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평택 미군기지를 포위하는 거는 포위해서 인간띠 매고 어쩌고 저쩌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과정에서 뭔가 있든 사고가 터지면 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반미운동으로 돌입하자. 제가 고 박사님도 취재하러 여러 번 오셨습니다마는 문재인하고 싸울 때 청와대 분석광장에서 제가 단식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때 청와대 비서관이 저를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 가지 부탁을 좀 하더라고요. 뭐냐 목사님이 투쟁을 하든 단식을 하든 또 여기서 시위를 하든 마음대로 하시되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는 거예요. 뭐냐 분신 자살만 안 하도록 목사님이 이것만 책임져달라는 거예요. 광약교회에 광약교회에 모이셨던 그분들 중에 누구라도 그런 극단적 행동은 하지 않도록 통제해달라. 내가 물어봤어요. 분신 분신 자살이 한 명도 없잖아요. 자살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라고 죄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경에 금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관계상 민노총 정교조 개딸들 뭔 짓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요. 있는데 이제 중대한 얘기가 결국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 정당은 원래 그쪽 편이니까 뭔 짓이니 다 하겠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는 국민의힘 정당이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저렇게 그냥 혼자만 저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어떤 수석한테 제가 하루는 우리 교회를 찾아왔기에 내가 좀 세게 뭐라고 했죠. 도대체 뭐하냐 말이야. 정부는 우리가 바꿔놓고 말이야.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 놓으니까 당신들 좋은 자리 해먹으라고 말이야. 장차관 해먹으라고 우리가 이러는지 되냐. 뭐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 왜 그러십니까. 아니 들어봐라.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새마을중앙회 평통자문위원회 재앙군인회 이건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 때 되면 좌파로 다 넘어가버렸어요. 심지어 재앙군인회까지 재앙군인회 어떤 단체입니까. 그다음에 또 새마을중앙회가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5대5로 넘어간 거야. 선거 때 평통자문위원회는요. 거의 7대3이에요. 어떻게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타는 단체들이 어떻게 선거철만 되면 이렇게 좌파로 넘어가냐. 이게 전부 정교조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안 찾아오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말이야 무슨 정치를 하냐 말이야. 그리고 당신들의 책임을 정확히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장준체육관에서 자유천명대회를 했어요. 최초로. 제가 다시 요청하기는 재앙군인회 대회도 다시 한번 하라. 대통령이 가서 연설하고 그다음에 또 새마을 중앙대회도 또 하고 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만든 이런 단체들이 이게 자파 활동 쪽으로 휩쓸려가서 선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말이야. 우리는 강화문운동 하면서 오늘까지도 정부로부터 1언도 못 받았어. 1언도요. 1언도 못 받았어.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오늘 시민운동 하는데 정부도는 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이제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정권을 교체해도 완전히 이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5년 연기됐을 뿐이거든요. 그렇죠. 5년. 국민들이 다 정교적 교육을 받아서 대한민국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제일 핵심이 뭐냐. 이승만과 박정일을 모르니까. 이승만과 박정일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를 하고 박정일 대통령이 시공을 하여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승만과 박정일을 모른다. 이래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며 앞으로 희망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특별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센 발언을 많이 하는데 국회의원들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면요.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 정당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만 목사님 기어이 우리가 여당할 필요 없습니다. 야당하는 게 훨씬 국회의원으로서는 존재감이 셉니다. 그래서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국정감사할 때 야당 의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서포트라이트가 카메라로 다 오는데 여당으로 하면 방언을 해야 되니까 인기 없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요. 야당하기가 더 좋아요.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지역 예산도 야당이 더 잘 따요. 정부에서 달래려고 예산을 막 줘. 그렇죠. 지역 예산을. 그렇다고 해도 속에 감춰놓고 생각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면 욕만 먹죠. 도대체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데 차관 13명을 바꿨잖아요. 장관들은 바꾸려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니까 국정운영에 너무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차관들은 그냥 임명을 했는데 그중에 5명을 자기 비서관 했던 사람들을 임명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카르텔 혁파해라 인사 혁신을 통해서 새 기운을 좀 진작시켜라 이렇게 그냥 당부당부하면서 보내는 걸 보고 저도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1년 해봤잖아요. 1년 해보니까 자기가 위에서 뭐라 그래도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것까지 할까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모처럼 장춘체육관에서 자유총연맹에 연설할 때 이게 이제 드디어 본색이 나왔어요. 그 연설에 나 그 연설문 듣고 울었습니다. 왜? 사실은 일본 갔다 왔잖아요. 대통령 되자마자 일본과 관계 바로 잡았고 미국 갔다 왔잖아요. 내가 속으로 저분이 일본만 타고 미국만 다니고 이 국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감옥을 세 번 갔다 와서 당신을 대통령 만든 의미가 뭔가 하는 내가 약간의 회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해답을 장춘체육관에서 연설을 통해서 제가 물었어요. 아 역시 그런데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저도 분석을 많이 해보거든요. 최초로 제가 알아차린 것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경북 대구에 가서 연설한 연설 연설 했죠. 하는데 처음에는 메모를 해온 걸 가지고 시작하다가 이거 잠깐 내려놓고 내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본능적으로 말을 하는 거야. 거기 핵심 등이 말이 뭐냐. 아니 민주화 운동이라고 과거에는 올라타서 하던 사람들이 지금 말이야 국가를 다 말이야 말아먹고 지들끼리 말이야 다 나눠먹기 시각하고 거기서 윤석열 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처음에 내가 눈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번에 장춘체육관에서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저는 이제 드디어 희망이 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문제는 이제 이 모든 싸움은 내년 총선 아닙니까.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200석 한다. 이걸 계속 나는 주장하니까 아니 제가 잘 아는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 중에서도 중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직접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망신당하려고 우리가 한석이라도 이기면 다행입니다. 싸움도 안 해보고 벌써 패배의식을 먼저 가지고 있는 거야. 제가 설명해 줬어요. 아니 왜 그렇게 패배의식을 갖느냐. 봐라 부울경 경북대구 67석 그건 끝났어. 그건 우리 거야 그건 그다음에 대전 충남 충북 27석까지 이미 벌써 끝났어요. 우리도 계속 조사하거든요. 끝나고 세종시까지 우리 편으로 돌아왔어요. 세종시가 원래 굉장히 야당 도시 아닙니까. 이해찬이 왕국처럼. 그런데 그것도 여론조사하고 해보니까 세종시의 시장이 우리가 됐어요. 우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됐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50석을 하면 되니까 우리는 50석을 딱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을 시켜서 거기다가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50석. 그래서 200석 넉넉히 전이 될 줄 알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하는 방송을 보는가 봐요. 왜냐하면 170석 한다라고 딱 말씀하신 걸 보고 보고 그런데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들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선 장충체육관 축사는 반국가세력 이라는 단어를 써서 도저히 대화할 수 없는 자들 종북주사파들 선을 확 그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도 대통령의 이 발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들으면 이게 전면적인 인사세신과 공천혁명을 해야 이게 비로소 가능한 숫자다. 이래 생각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그만 날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겁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해 못하고 공부 안 하고 공천 줄서기 해가지고 뭐 공천권을 가진 지역대표들은 돈 몇십억 벌지 모르지만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라. 이것은 저희는 가을까지 계속 주장해 나갈 것이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는 선거할 때 왜 지느냐 하면요. 절대 우리는 숫자적으로 질 수가 없어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세 명 네 명이 나와. 그렇죠. 저쪽은요. 딱 한 명 나와요. 저쪽은 심지어 정의당까지도 합해가지고 공동공천한다고. 그렇습니다. 한 명 나오고 우리는 세 명 네 명 최소한 두 명이 나오니까 수도권은요. 제가 25년 선거 다섯 번 해봤지만 선거 다섯 번을 해본 결과 수도권은요. 천표 차이예요. 천표 차이로 끝난다고. 우리는요. 누가 떠나나와서 한 삼천초만 먹고 나가도 다 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만 우리가 제기하고 걱정만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니까 우리는 정답을 찾았습니다. 뭐냐. 우리가 사실은 우리 고박사님도 같이 운동하셨고 우리 4대 유튜브 신의 안수 또 이봉규 TV 해서 우리가 총력으로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가자. 광화문에서 우리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가서 도와줬잖아요. 김기현 대표 만들었잖아요. 다 도와줬더니 세상에 나가라고. 광화문 세력을 나가라고. 난 기가 막혀. 난 세상에. 아니. 박사님. 다 나왔어요? 박사님 해석 좀 해보세요. 도와주려고 우리가 최소한 30만 이상이 들어갔는데 왜 우리 보고 도와주려고 들어가서 도와줬고 그럼 총선까지 그대로 우리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왜 나가라고 할까요? 그거 해석 좀 해보세요. 정치학 박사님이시니까. 왜 나가라고 그럴까요? 아니.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사님이 무서워요. 저를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목사인데 아니. 시시비비를 다 가려버리니까. 그리고 나쁜 것들 용서를 안 하시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30만 명이 당에 딱 있다 치면 이제 자기들 목숨은 정광훈 목사 손에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공천할 때 상향식 공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30만 표가 움직여버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겁나죠. 사실은요. 저희들의 욕심은 없거든요. 한국 교회는 건국 후 80년 동안에 맹목적으로 우파 정당을 지지해왔거든요. 한국 교회 전체가 이승만 때는 자유당 박정희 때는 또 공화당 또 전두환 때는 민정당 그 위에 박근혜 때는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 해서 오늘까지 맹목적으로 한국 교회는 저는요. 참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뭐냐. 제가 존경하는 김성규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법무장관 하신 하루는 오랫래서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발 좀 너무 뻥 좀 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내가 그래서 뭘 뻥을 쳐요. 그랬더니 왜 연설할 때마다 1,200만 성도 여러분 왜 그러냐는 거야. 실제 기독교는 600만 이하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장로님 그건 장로님 틀린 거야. 아니 한번 계산해보자 해서 내가 각 교단별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척 교단에서 세례교인 분낭금이 있어요. 세례교인 내가 오늘 최후발언까지 연결되는 말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시죠. 박사님 세례 안 받았죠. 그럼 돈 안 내대요. 안 냈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1년에 만 원씩을 교단에다 내야 되는 거야. 그래요. 이게 합동척에서 세례교인을 돈 내는 사람만 300만 명이에요. 그렇습니까? 300만 명. 확실하네. 돈 낸 사람 300만 명. 900만 명이잖아요. 순복음이 157명이에요. 157만이에요. 그러면 1050만 명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성결교 있죠. 침례교 있죠. 이걸 내가 이번에 다 계산을 해봤더니 교단별로 1700만이 넘는 거야. 1700만. 1700만.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을 한동안에 500만 이하로 떨어졌다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목사들이 500만 밖에 안 됐다. 패배의식을 적게 하려고. 이게 전부 북한이 한 겁니다. 북한이 심리전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때하고 김대중 때 그때 KDI에서 정책연구소 있죠. KDI에서 한 개 종교가 1, 2개 종교가 너무 국가의 분포가 많은 것은 합당치 않다. 기독교는 100만으로 줄이는 것이 이게 KDI 정책에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그걸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다가 또 세례교인 말고 부인이 세례교인 교회에 나가면 한 달에 한 번은 남편이 따라간다고 있거든. 자녀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2천만이 넘어요. 2천만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국민의힘 정당 저 사람들만 믿고 있다가는 윤석열 또 탄핵 되겠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들 믿고 있다가는 저 사람들은 정부가 망해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도 자기네 국회의원만 더하면 돼요. 자기 국회의원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되고 해서 정답을 이제 우리 냈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장춘체육관에서 우리가 전국에 12개 교단 우리나라 대형 교단이 12개 통합합동 감리교 성결교 12개 교단 안에 노예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 노예하고 지방에서 마크맨을 목사 하나 장로 하나 이게 이제 1500개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계신교는 전체의 노예 지방의 숫자가 1500개예요. 1500개 중에서 목사 한 명 장로 한 명 마크맨을 그러면 3000명이잖아요. 이 대회를 장춘체육관에서 우리도 했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장춘체육관이 생긴 이후로 제일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관계자들이 더 이상 여기 들어오면 이게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노후 건물이라 못 들어오게 할 만큼 엄청나게 모였는데 거기서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뭐냐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려고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지들이 울러보고 나가라고 하니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또 정부에서 한 소리라도 저버리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들어갈 텐데 이건 우리는 구경만 할 수 없다.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과 김정은 목사님이 만들어준 당이 있어요. 기독당 이게 그대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름을 일반 사람들도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기독자를 뺐어요. 빼가지고 자유통일당으로 이것이 지금 25년째 계속되어 왔는데 이게 위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장춘체육관에서 8.15까지 8월 15일 국민대회 할 때까지 천만 명이 천만 명이 이 자유통일당에 가입하기로 한 달에 천 원이거든요. 입당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죠. 커피값이 5천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커피. 요즘 5천 원 하죠. 5천이죠. 그런데 커피를 한 달에 한 잔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수님한테 하루에 열 잔 먹는데 그런데 커피를 5천 원짜리를 커피를 마시면서 이승만과 박정희가 일으키는 대한민국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누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좋은 현상은 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효과예요. 안 좋은 효과는 다 김대중 김영삼 그 사람들 현상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사실 우리가 제일 잘 살잖아요. 진짜예요. 이거는요. 미국 가면 24시 마트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밤중에도 편안하게 다니고 언제든지 가면 24시 마트 가면 김밥도 사 먹고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잘 산다니까 지금 사실은 이건 내가 할 말이 또 많은데 간두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대한민국을 누리는 값으로 한 달에 천 원씩 천 원씩 내자. 천 원씩 말이야. 천만 명.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견의대를 했는데 이게 기계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 자유통일당인가요? 자유통일당에 천만 당원 입당운동을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미 우리가 저쪽에 도우려고 그렇게 해서 천만 당원이 된다고 치고 그 말씀 먼저 드리면 우리가 도우려고 절로 갔잖아요.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나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나간다. 그래서 나와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 사람이 53만 명이야. 벌써 돌아왔습니까? 지금 현재 돌아온 사람이 53만 명이라고요. 그래서 천만 명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광화문에서 나와 함께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반 안모단체 우려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천만 명에 거기에 같이 들어가겠다 이거야. 자유통일당에 들어오면 그러면 보수 정당이 두 개로 쪼개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또 망할 거 아니냐. 그렇지. 선거 때 또 분열했어. 그때 제가 아주 쉬운 말로 말해요. 내가 무슨 유치원생인지 압니까? 내가 무슨 유치부인지 압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천만 명이 딱 들어가면 그때 가면 천하의 김기현 장로님도 한 두 손 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다고. 다시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제일 좋고 안 됐을 경우에 계속 자존심 부리고 우리는 뭐 백석이야 해도 괜찮아. 우리는 나만 국회의원 돼. 이런 범죄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우리는 비례대표는 맞짱 뜬다. 비례대표는 맞짱 뜯어도 되거든요. 우리가 천만 명이 들어가면 22석 가까이 하겠더라고요. 국회 교섭 단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은 정의당이라는 자파 극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의당이 계속 끌어당기는 거야. 민주당을 끌어당기다 보니까 휴전선까지 넘어가 버렸어. 저쪽 당은. 우리 당은요. 명목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이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박근혜를 탄핵시키잖아요. 보세요. 틀림없이 이번에도요. 만약에 200석이 돼도 네 분이 또 일어납니다. 또 유승민 계열 또 이준석 계열 해서 아니요. 텐 거 끝나자마자 또 탄핵. 자기들이 탄핵한다니까요.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는 우리는 맞짱을 뜬다.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우파정당에. 합쳐서 200석만 되면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구 있잖아요. 지역구는 나는 고박사님하고 상의해서 고박사님이 지역구도 맞짱 뜨라. 그러면 나도 맞짱 뜨고 지역구는 그러지 말고 지역구는 그쪽을 다 합세해서 도와주라 그러면 난 고박사님이 지킨 대로 해야지. 그런 전략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시청자들 중에서 저한테 건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어차피 북한을 못 이겨요. 알겠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목사님 모시고 제가 감히 성경 말씀하는 거는 어집자는 얘기이긴 한데요. 왜 그래도 성경에 보면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국민의힘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네요.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힘으로 우리가 여러 제출일 수밖에 없다. 제일 큰 범쟁이가 뭐냐 하면 이명박과 박근혜를 감방에 보내잖아요. 그게 민주당이 보낸 게 아니거든. 그렇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차도 요즘 김건희 여사님 양평고속도로 땅이고 어쩌고 하는데 선거 끝나봐요. 얼마나 더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200석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광훈 목사님 모시고 아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할 거 있어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애청자 여러분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소의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말씀을 다시 드리면 국민의힘 정당이 너무 교만해서 저 사람들은 견제하는 세력이 없으니까 아니 우리가 대통령을 두 사람 만들어 줬는데 둘 다 감옥에다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자유통일당으로 천만 명 우리가 당원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결코 이것이 우파 정당의 분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우리가 각자의 실력대로 가고 그다음에 지역구 후보는 우리가 함께 해야죠. 결국은 함께 하면 반드시 200석을 해야 됩니다. 180석도 안 됩니다. 200석과 180석 차이는 내가 다음에 언제 시간 있을 때 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통일을 목표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200석 전략이 꼭 성공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공감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의견은 제가 전해 드려야 되겠어요. 목사님 목소리 크게 사용하지 마세요. 아끼세요. 화이팅 하셨어요. 오늘 정강훈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